우리의 정성이 약했던 탓인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시장을 민주당에게 뺏겼습니다. 저희들에게 따끔한 해초리를 주신 겁니다.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분당 주민들에게 우리 강재석 후보 도와달라고 우리 한나라당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뜨거운 칸절 한번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서사람이 한나라당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나라당 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. 여러분 4월 27일 기호일본 한나라당 강재석 후보를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. 이를 잘하는 그러한 국회의원 되겠습니다.